거기에 있다면? 멋있다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나요? 저희 가슴과 직접 채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공개하지 않는 셀카와 일상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어떠세요? What do you feel to be on Idle Better Like? Idle Better Like에 나오게 되어서 좀 시끄러우시네요 가게가 새롭고 MC가 또 아이돌이 제 시간도 엄청 많이 보내고 책임 많이 해주고 진짜 섹시한 웃기는 책임감 있는 멋있는 남편 되고싶어요 그리고 멋진 아버지 되고싶어요 리 잭슨 베이비에요 그리고 제 아들 딸이든 아들이든 엄청 예뻐해주고 정말 아끼고요 정말 안 때릴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나쁜 짓하면 제가 진짜 뭔지 알죠? 고마워 복구타치와 아 복구와 제이비 데스 네 반갑습니다 복구타치와 복구와 진영 데스 noget 배우는 그래서 하늘에 향해 제보미 젤리 목iern제 눈에 잠을 전하여 제보미 눈에 못 들었지 엄청나요 제보미 눈에 못 들었지 형이 들어가는 신난다 kinderg을 남자 이제는 우리 코코 깎아 먹을까? 응? 나도 먹고 싶은데 재범이도 먹고 싶은데 깎아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마 우리 우리 코코 깎아 먹을까? 우리 Jr. A에요 YG YG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그대로 내가 부르면 어디든 내게로 숨이 차도록 뛰어갔었지 아 너무 바빠 수고하실게요 유경씨 올라가고 영지씨 올라갈게요 수고하실게요 축하해요 자, 수고하실 거예요 두 개 음악 수고하실 때 저는 이것이 밥 먹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